워싱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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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놈의 너 이 꼴 부채 뭐야? 하늘같은 남편한테 야! 내가 회다 달리면서 휴밀 생활에 쓸 수도 있지? 어? 왈급 쥐꼬리만큼 벌어져서는 백만 원짜리 골프 스텔을 사! 뭐? 쥐꼬리만큼? 말 다 했어? 말 다 했다. 왈기! 진짜! 이거 진짜? 너? 내가 할 말 없는 줄 알아? 당신 전에 나 몰래 명품을 샀지. 천원투부가 무슨 명품 빼기 필요하다고! 뭐? 당신 아내가 이뻐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? 됐다 됐어. 너랑 말 안 해? 나도 안 해! 엄마 아빠 또 싸우네. 어? 속보입니다. 지금부터 전세계 사람들은 반말을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. 예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미친 과학자가 반말하면 죽는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합니다. 모두들 반말을 하는 예의 없는 행동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뭐? 반말을 하면 죽는다고요? 에이 설마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? 무서워서 혼잣말도 눈식적으로 존댓말을 해버렸어요. 야! 고발이! 뭐해? 지금 오빠 친구나 게임 중이거든? 뭘 좀 더! 오빠 반말을 하면 죽는 때예요! 오빠 반말을 하면 죽는 때예요! 뭐래!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! 무슨 반말을 하면 죽어! 엄마가 죽는 소리입니다. 이럴수가... 오빠가 죽었어! 이 사실을 빨리 줘야겠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쪽 캐릭터가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혹시 저랑 반모하실래요? 그러면 저부터 말 넣을게요 야 너 이쁘다 우리 이제 친구다 우리 닦는게 오빠 반말을 하면 죽는데 이미 늦었잖아 어떡해 어떡하지 아 맞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도 이거지 말라야도 엄마 아빠 다행이다 아직 살아계셨군요 잠깐 잠깐 말하지 마세요 지금 뉴스속보가 떴는데 지금 반말하면 죽는 바이러스가 퍼졌대요 절대로 반말하시면 안 돼요 뭐라구요 빨님 떨림 뭔 그런 바이러스가 있대요 아까 우리 마누라가 하늘같은 남편한테 반말을 했는데요 그때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참 좋았을텐데 야 당신 지금 말 다했어 요? 뭐 이것도 줏불 받는 주제에 말이 많네 요 열가니님 뭐 얼가니요 아 못찾겠다 죽던 바이러스 무슨 상관이야 할 말은 해야겠다 야 야 가만 말 다했냐 그래 말 다했다 내가 틀린말을 했냐 열거라 reag 야 야 얏 dioxide grad 둘 다 죽었잖아요 chess 알바 더 내려간 거 민패스님 반말하면 죽어요 어린 게 뭐래 오늘 뭐 몇 명째야 안녕하세요 세민TV의 캡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님 수업 도중에는 휴대폰을 하지 말아야겠죠 전쟁 따위가 신경 쓸 거 없잖아 아 좋아요 아 저기 친구님 우리 일진인데요 반말을 안 하면 우리가 턴을 뜯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하지만 우리 무서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기 마침 만만해 보이는 님이 지나가시는데 한번 돈 달라고 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만만해 보이는 님 혹시 돈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돈 없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주머니에 나오면 100원당 한 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일진님 두 분 다 위협 죽이지가 않아서 주기 싫은데 예의도 바르시구 헉 그렇긴 해요 저희가 너무 친절해 봐야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심기가 엄청 불편할 거 같은데요 네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워해서 줄 수가 없어요 네 일진님아 우리 이제 반말 없으니까 수익이 없는데 일찍 그만한가요 아 엄청 좋은 생각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반말이 없어진 세상은 민폐들도 사라지고 싸울 일도 별로 없어서 나름 괜찮은 거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속보입니다 이번엔 전댓말을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어? 전댓말을 하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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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존댓말을 하면 죽는다고? 헐 뭐 이런 이런 세상이 다 있냐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다면 저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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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d make the If Come In Now any And Maybe We On Six vector W We Let Then Then 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